안녕하세요. 정확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주 동안 추가 해부 실습을 한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상태이고요. 기증자분에 대한 예우는 위령제를 치르고 왔습니다. 해부 실습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 영상으로 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뭐 했는지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할 용도로 사놓은 건 아니었는데 니트를 장갑을 들고 옷을 지금 위령제 때문에 단정해 보이게 챙겨 입었는데 해부를 하게 되면 되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포르말림 냄새라고 하잖아요. 2주 동안 해부를 하면 그 옷을 아무래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버려도 되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살짝 보내줘야 될 것 같은 이 니트 바지를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피부 벗기기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진짜 늘어지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6시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해부가 끝나지 않는 약간 그런 과정은 저는 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언박싱 안 하나요? 언박싱 해야죠. 오늘 1일 자해부가 끝났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은 오랜만에 다시 냄새를 맡아가지고 약간 다시 맡을 거란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게 돼가지고 약간 기쁘면서 방학이 없어진 데에 대한 씁쓸함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네요. 그리고 후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엄청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고 사실 방금 막 배운 예과 2학년 후배들이 제일 잘 알 텐데 오늘 되게 엄숙하게 시작을 했고 하여튼 오랜만에 다시 봐도 되게 뭔가 쉬운 장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행히 저희 조가 좀 빨리 끝난 편이어가지고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부 벗기기랑 오늘은 신경 정도 찾는 거 지금 피부 신경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 2일 차도 끝났는데요. 그냥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마스크라도 두 겹을 써봤고 오늘 사실 머리 이런 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지 아무튼 그래서 머리에서 냄새 나는 게 정말 싫으면 헤어캡 쓰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긴 너무 오방인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고요. 오늘 했던 거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트라페지우스, 라티스마스 도시, 그레티우스 위디우스, 절개를 해놨고 이제 뒤에 스키닝을 다 했으니까 너브 확인하면서 근육들 근막 벗기고 어?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었네? 어머 제 목소리 잘 들리셨나요? 근데 엘도 또 해야 된다니 5시간 해보였는데 어제는 그럼 나눠서 조를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반으로 제가 싸움 샌드위치를 먹고 밑에서 운동을 해볼까 해요. 아 이번 방학 목표가 다이어트였는데 처음 해보였을 때는 진짜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져서 그런 분은 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배님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하는 이런 재밌는 일을 또 겪게 됐네요. 저희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네. 아 저 28일까지는 그 해부 실습이 있어가지고 아요? 네네네. 아 그 지금 혹시 어디에 계세요? 인천이요. 하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까진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전 사실 공부의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혹시 방송이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특별히 매력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3일차 실습을 다 끝내고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엄청 춥고 눈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또 10층에 해부실이 위치되어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해부를 했고요. 10층으로 한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해부실습실은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느꼈지만 공조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자랑스러운 곳이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고심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해부하기 편하도록 공조시설을 잘 해놨다. 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엘리베이터 전체 냄새가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은 이렇게 쥐어져 있다든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부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코를 받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코를 받고 있으면 포르말린 냄새가 엄청납니다. 어제부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실습이 끝나고 나면 무릎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위치상 서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서서해야 하는 부분에 오래 있으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앉아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어제도 저도 몰랐는데 다친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아이리스 포셉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혜니베스라고 부르는 칼 갈고리라는 도구죠. 이렇게 하다가 칼로 이렇게 포르말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힘든 분들 저도 눈이 조금 아파가지고 렌즈보다는 그나마 안경을 끼면 조금 나은 느낌? 아!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재밌는 걸 배웠는데 그 타이하는 걸 배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잘린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보 타이! 아! 해보 태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후 인수인계를 조금 받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보면 어깨 신경 혈관 정리했고 가로 목동맥 태그 달아놨고 영어로 뭐지? 한글이랑 영어가 은근 영어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해야 될 거 이제 여기 트라이앵글럴 동맥 신경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척추 분리를 오후 팀에서 해왔대요. 그래서 척추 그래서 내일 뭐 할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의 전신이긴 한데 지금 이걸 다 보려면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한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과드랭귤럴 스페이스에 액실러리 너브 그리고 포스테리얼 설컴플렉스 아토리 확인하고 트라이앵글럴 스페이스에 라디얼 아토리 딥브라클 아토리를 확인했습니다. 양면을 다 스키닝을 했고요.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을 열심히 찾았는데 왼쪽에서는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이 잘 보였는데 오른쪽에서는 중간에 없어져 있는 근데 분명히 다 뒤져봤는데 없어서 이게 되게 이렇게 해보니 짧게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스키닝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얇게 덜미스만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렇게 뜨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저가 해온 걸 보면 델토이드 있는 곳 분리하고 져쳐서 텐서파시알라차 일리오 TBR 트랙트 확인했고 간단하게 뭐 했는지 읽어봤고요. 텍스트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해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데바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사이틱 넓어가 퓨리포미스로 아악! 이렇게 많은 배리에이션이 있는 부분들을 좀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카데바마다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사실 카데바 땡시를 볼 때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냥 아무래도 본인들이 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부해놓은 거를 보고 뭔지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거의 이번 해부도 카데바 땡시를 본다고 해요. 굉장히 너무 좋고요. 일단 체력이 이래야 뒷받침이 잘 안 돼서 끝날 때쯤 되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한 번이 빠져가지고 제가 오후 구조로 지금 옮겨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편집도 지금 찍으면서 중간중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를 개최하기로 해서 그거 업무도 해야 되고 내일 추가 인터뷰를 하기로 해가지고 아 한 개만 내일도 또 열심히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여유롭다.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추가 해부 실습이어서 정규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정규랑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해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가운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일단 이게 새 건데 이거 있거든요. 멸균 처리 제품 2호 멸균 처리되어 있으면 멸균성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가운을 이렇게 근데 이런 가운을 저희는 이제 다섯 개 정도 공동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한 개?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남았던 거를 오늘 또 새 걸 하나 열어서 쓰고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 폴리 글러브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주시는데 그렇게 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 수술방 들어갈 때는 네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임상외학 입문을 배우고 병원에 나가게 되는데 강의 시간표에 따르면은 되게 다양한 실기 같은 거를 이제 병원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실제로 실습의 실무 실무에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라텍스가 사실 그 기름 같은 게 묻으면 그러니까 통과해요. 그래서 닉트릴 장갑이 조금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아 오늘 할 거 많네? 쭉쭉쭉쭉쭉 이렇게 적혀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엔터코스터를 어 이제 갈비뼈 사이를 보겠네요. 이제 드디어 되게 선생님이 항상 친절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많이 알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저희 재밌게 해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몸은 힘들긴 한데 약간 하기를 잘했다? 오랜만에 해보구 그 점을 다시 돌아보고 하니까 기억도 되짚어보면서 또 한 번 더 좀 여유롭게 해보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손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나요. 아 네 한 번 봤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지금은 바뀐 걸로 아는데 아 근데 그런 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바이 학교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독서 관련된 회차에 제가 출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못하고 국어 영어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국어는 특별히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했었고 쭉 잘 했기 때문에 독서를 어릴 때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런 회차를 만드시면서 의대생TV 멤버들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촬영을 하더라도 편집해서 안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책을 엄청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어쩌다 대학 와서 이렇게 책을 안 읽게 된 거야. 의대 공부가 진짜 국어 능력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할 때는 교과서, PPT, 시험지 이걸 보는데 다 솔직히 문해력 이런 거에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쉴 때는 뭘 본다?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진짜 제가 대학 들어와서 점점 말을 못 해주는 게 느껴지고 글도 못 쓰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혹시 약간 제가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약간 지금 배가 고 굉장히 고파요. 아침에 10시에 샌드위치 먹은 이후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일단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오후에도 친구들과 같이 가게 했는데 같이 실습을 했는데 많이 가자마자 본 친구들이 후배님들이 제 유튜브를 알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가짠데 의대를 뭐 들어오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검색해서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다 해보고 있어. 오늘 했던 거는 이 다이섬스 브라키 절단했고 머스큘로 큐티니어스도 넓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흉막도 확인하고 심장막도 확인하고 초피리아 에피게스틸 아토리 머스큘로 프레니가 여기 이렇게 분지되는 부분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고버는 심지어 해보할 때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풀모노래 트렁크 부분을 살려서 심장을 들어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선 일단 홀정맥, 허파정맥, 허파정맥 다 잘라서 심장을 일단 들어내서 심장을 확인했어요. 저희 기증자분께서 2만 원 거예요. 월치 가토리가 그래서 지름이 진짜 커서 깜짝 놀랐고 일단 아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앞선조에서 꽤 많이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꽤 많은 해부를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부학이 의학의 기초 학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기증해주셨던 분들과 유가족 분들 모두에게 덕분에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위령제 추도사 때 제가 읽었던 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번 브이로그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해부 실습을 시작하고자 모였습니다. 의학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주시기로 한 결정에 큰 감사함을 표합니다. 기증자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많이 배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좋은 의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학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은